8시 일요일 교수님 가자 그렇게 좋아? 기다려! 앉아! 하나 둘 셋! 기다려! 앉아! 앉아! 쉿! 가자! 일단 코스로 가자 지금 시간 여섯 시.. 정각입니다 야 차 온다 들어가 쭉 안 들어가 나오지도 않은데 왜 맨날 싸는 거야? 습관이 무서워 이렇게 야 개똥이다 SNS에 좋아요 눌러 가자 페이스북이야? 차 온다 기다려 차 온다 차 가자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차가 많이 지나가네 횡단 뭔 소리야 싼다 한번 싸야지 거기 좋다 거기 싸 적당히 싸자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오케이 그렇지 쌓생아 가자 앉아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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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차 온다 차 또 온다 또 앉아 횡단 봄 앉아 옳지 쭉 엎드려 뭐야 이거 탈을 틀려 아이아이 빨리 집에 가자 위험해 고기도 뺨친다 그만해 너는 앙컷인데 왜 남자처럼 싸 안으로 가 던절로 레벨이 너무 높은데 야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지마 내가 말 안해도 척척알아서 합시다 알잘딱알센 몰라 오케일 저렇게 크냐 가자 후 땋난다 오 아까 6시였으니까 40분 했네 메이크업이잖아 아 이쁘다 목마르지 목마르잖 물 먹어 이리와 뽐 야 응 다 먹었어? 다 먹어 미네랄 워터야 하나 먹어 앉아 앉아야 주지 어이 하나 더 있어 슉 하나 더 있어 슉 슉 슉 슉 오 집중력 옥수국 꽃이 이제 피기 직전입니다 다음 중엔 피지 않을까 싶어요 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벌써 폈네 왜 앉는거야? 차수국도 있어요 산수국 계열의 차수국인데요 왜 이름이 차수국이냐 이 차수국 잎으로 차를 끓여먹을 수 있는데요 끓여먹기 이렇게 되면 단맛이 납니다 단맛 단맛이 좀 강합니다 많이 달아요 특이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여러분 바랄